안녕하세요. 파이썬 로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셀렛니움4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학과 김영훈입니다. 시작 전에 앞서 코드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였고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범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색 포털부터 구인구직 플랫폼, 숙박업소 정보 플랫폼 등 카테고리 별로 떠오르는 플랫폼만 해도 수십가지 정도일지요. 수많은 플랫폼 사이에서 고객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알맞게 보여주는지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들은 어떻게 인터넷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웹크롤링과 웹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됩니다. 그렇다면 웹크롤링과 스크래핑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자면 웹크롤링은 웹상을 돌아다니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또한 크롤러는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해 계속해서 작동하므로 자주 변화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웹스크래핑은 특정 사이트나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집중하므로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확실한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대역폭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롤링과 스크래핑은 원하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 비슷하여 의미가 자주 혼용되곤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헷갈립니다. 하지만 웹크롤링은 웹페이지에 링크를 타고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나가지만 웹스크래핑은 데이터 추출을 원하는 대상이 명확하여 특정 웹사이트만을 추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웹크롤링은 페이지를 모아 색인화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내가 찾는 키워드와 연관된 링크들만 모아볼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하지만 스크래핑은 상품의 가격, 주식정보, 뉴스 등 원하는 데이터가 명확하며 흩어져 있는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전달합니다. 이외의 차이점들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뷰티풀 습 라이브러리는 HTML과 XML 파일로부터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HTML의 태그들을 구성을 트리 형태로 만들어주어서 특정 태그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웹은 HTTP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웹크롤로도 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리퀘스트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동작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로 HTML 파일의 데이터를 받은 후 뷰티풀 습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HTML 파일의 데이터에 있는 태그들을 트리 형태로 구성합니다. 그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태그에 접근하여 해당 태그 속에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뷰티풀 습의 장점은 리퀘스트를 사용한 HTTP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웰에서 보여주는 시각적인 정보를 브라우저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파싱과 크롤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조 및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비동기 처리된 데이터들은 파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셀렛니움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웹 앱을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일종의 웹 동작 자동화 라이브러리로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탐색해주고 원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셀렛니움의 기능 중에서는 컴퓨터가 직접 웹 브라우저를 띄운 후 지정 명령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도록 웹 드라이버라는 API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셀렛니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브라우저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후 파이썬을 통한 셀렛니움의 API와 브라우저 드라이버를 연결하면 자동화된 웹 동작이 가능합니다. 셀렛니움의 장점은 직접 웹 드라이버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웹을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모두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웹 브라우저와 같은 웹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 없는 정보도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까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웹 사이트에서는 비동기 통신과 동기 통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html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및 jQuery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에서는 셀렛니움이 반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셀렛니움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트에서는 뷰티풀숲을 사용하는 것이 크롤링 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뷰티풀숲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며 뷰티풀숲을 이용해서 수집하지 못하는 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셀렛니움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셀렛니움 기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롬 웹 브라우저를 키면 오른쪽 위에 점 3개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 옵션을 누른 후 설정을 누른 후 그 다음에 좌측 메뉴에 크롬 정보를 클릭하면 가운데 크롬 최신 버전이 뜨득 뜨게 되는데요. 이 버전 중에서 맨 앞자리 108, 107, 109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크롬 버전이 저는 108이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108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번 소개 영상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으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VS 코드가 다운로드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해 줍니다. VS 코드에서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디버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확장 탭에서 파이썬 디버깅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VSC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이썬 익스텐션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이제 셀레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PIP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이 명령어들을 통하여 셀레늄과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셀레늄을 사용하기 위해 기초적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펄트한 후 정상적으로 크롤링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세팅합니다. 앞서 다운로드 받은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사용해도 되지만 해당 코드에서는 따로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지 않고 코드 상에서 자동으로 다운받고 로드해서 드라이버 세팅이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URL은 사용자가 원하는 URL을 입력하면 되고 driver.get 메소드를 사용하여 사용해서 해당 URL을 크롤링할 수 있도록 사전 설정합니다. 이제 사전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좀 더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기존의 셀레늄 3에서는 드라이버 내장 함수가 좌측과 같이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면 현재 셀레늄 4에서는 드라이버 내장 함수가 find element라는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이후 크롬 드라이버 라이브러리의 메소드인 by를 통해서 기존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에서 소개해드린 그 코드 그대로인데요. 이제 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은 컨트롤 F5로 실행해도 되고 우측 위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파이썬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가 켜지면서 멈추게 됩니다. 셀레늄이 이게 자동으로 크롬 웹 브라우저를 띄운 건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무엇이든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크롤링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예시로 네이버 화면을 우선 켰는데요. 이제 웹 페이지에 우클릭을 누르고 검사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패널이 뜨게 됩니다. 이 패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엘레멘트들을 가져올지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져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버튼이나 검색창이 어떠한 css 태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제 엑스패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런 검색창을 한번 클릭해서 했더니 여기 파란 줄이 떴습니다. 이 파란 줄을 뜬 것을 우클릭을 눌러보면 이제 이런 설정도 뜨는데 그 중에서 카피를 누르시고 여러가지 이제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제 엑스패스에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패스를 누르면은 이제 카피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 창으로 들어가서 이런 파인드 엘레멘트 엑스패스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색창 엑스패스가 이런 엑스패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파인드 엘레멘트 by.xpass 하고 쉼표 한 다음에 방금 복사했던 엑스패스를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검색창에 샌드키스를 하는데요. 샌드키스란 이 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할 것인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이 검색창에 저는 아주대학교라고 한번 검색 이제 키워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이버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아주대학교라고 입력이 되게 됩니다. 아주대학교를 입력한 후에 이런 다시 검색 버튼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검색 버튼을 한번 또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요소를 한번 찾기 위해서 클릭하고 이 요소도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카피해서 엑스패스를 한번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엑스패스를 가져왔으면은 이 버튼에 대해서는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입력창 인풋에 대해서는 샌드키스 가능하고 버튼 클릭이 가능한데 이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셀레니움이 제 화면을 조종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아주대학교 입력을 하고 이제 클릭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을 하면은 네이버 화면이 켜지고 아주대학교 입력을 누른 다음에 클릭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셀레니움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뷰티풀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이버 화면에서 아무런 이동이 가능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정보들만 가져올 수 있다면 셀레니움은 방금과 같은 이런 검색창에 무엇을 입력이 가능하고 버튼도 누르고 무언가 계속 동쪽으로 변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단점으로 느리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뷰티풀습이랑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저희 아주대학교 공지사항을 한번 크롤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미리 가져온 셀레니움 코드입니다. 윗부분은 셀레니움과 그대로구요.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 홈페이지의 url은 mportal.ac.kr.main.do 입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드라이버에 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져와서 get 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네이버 화면이 켜지듯이 아주대학교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대학교 화면이 켜지게 되면은 공지사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해야겠죠. 네 이제 사실 공지사항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그인까지는 안해도 되는데 한번 이런 셀레니님이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하세요를 클릭하고 이제 아이디와 비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닐번호를 입력을 하고 셀레니님이 자동적으로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법정교육 광고창이 뜨게 됩니다. 이 광고창에 클릭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버는 현재 이 포탈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드라이버를 이 변경된 공지사항 페이지로 바꿔주어서 이런 공지사항들을 하나하나 크롤링을 통해서 크롤링을 하고 엑셀 파일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전부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음 것을 확인하고 클릭해서 다음 것을 확인하고 클릭해서 다음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코드를 보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이제 홈페이지를 가져오고 아이디를 아주대학교 로그인하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샌드키스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 처음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클릭 버튼 하는 코드이고요. 이제 페이지가 변경되면 따라서 뭔가 와이파이적인 이슈 때문에 인터넷 이슈 때문에 슬립을 넣어주어서 1.5초 동안 기다리게 해주고요. 그 이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에서 이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클릭 버튼을 누립니다. 클릭 버튼 이후에 인권교육 광고창을 눌러야 하는데요. 이제 광고창을 닫고 이제 X패스를 통해서 이제 버튼을 찾아서 닫고 슬립을 통해 또 다시 화면이 바뀌었으니까 슬립을 통한 후에 공지사항 버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지사항 버튼도 다시 X패스로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공지사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드라이버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드라이버 윈도우를 바꿔주기 위해서 드라이버.switchToWindow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이 전환된 그런 공지사항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바디를 가져와서 페이지를 다운시켜줍니다. 처음 화면을 이렇게 상단부터 위치하게 있으면은 아래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셀레늄이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주면서 아래 내용까지 잘 로드가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러한 이제 샌드키스 페이지 다운 버튼을 통해서 이제 잘 페이지가 로드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공지사항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FindElement 메소드로 이러한 노티스 번호 노티스 번호란 앞에 이 번호겠죠? 이 번호와 타이틀 이 이름 그리고 데이트 등록 번호를 가져와줍니다. 네 이 버튼은 제가 뷰티플숲을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아까 PPTS 설명드렸다시피 뷰티플숲에서 아 뷰티플숲과 셀레늄을 같이 활용해야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셀레늄은 조금 느리고 뷰티플숲은 빠르기 때문에 빠른 크롤링을 위해서 이런 셀레늄과 뷰티플숲을 같이 연달아서 활용을 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네 이제 이런 페이지 하나를 크롤링하게 됐으면 이 공지사항들을 크롤링했으면 다음 페이지 버튼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페이지 버튼을 이동하기 위해서 넥스트 페이지라는 이런 함수를 하나 짰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버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처음 1페이지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제 2페이지 3페이지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런 번호가 리스트의 번호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플래그를 통해서 첫 번째 페이지일 때는 11번째 11번째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13번째 버튼을 클릭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총 10개의 페이지를 탐색을 하는데요. 4루프를 통해서 탐색을 한 후에 공지사항 번호 그리고 공지사항 제목 그리고 공지사항 날짜 등을 엑셀 시트에 저장해서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위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레니움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켜지면 자동으로 로그인하게 되고요. 법정 교육을 버튼을 없애고 공지사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잘 로드가 되었는지 잘 스크롤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크롤링을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내려주면서 버튼을 눌러주면서 공지사항들을 지금 크롤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잘 크롤링을 한 후에 다시 코드를 확인해 보면 네 돈이라는 이제 출력 메시지를 통해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엑셀 시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파일에 엑셀 시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장된 엑셀 시트입니다. 네 번호와 이렇게 정보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렛늄과 뷰티풀 숲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스크래핑 크롤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 셀렛늄 4 파이썬 오프소스 라이브리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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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